지금 전기차가 올해 기준으로 대략 1,4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올해 많으면 1,600만 대, 1,700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시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죠 지금 1분기에 하이브리드 빼고 270만 대 정도의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년 대비 270만 대 정도 판매가 된 기록을 보면 30% 늘어난 겁니다 업체별로도 불필요가 있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는 BYD, 우리나라 바라보는 BYD BYD가 지금 56만 대를 팔았어요 점유율이 21%입니다 1등이고요 두 번째가 15.6%의 점유율을 가지고 테슬라가 2등이고 세 번째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라고 상하이 지역에 둔 국영기업이에요 여기가 7.3%, 4위가 유럽의 폭스바겐으로 6.6%고요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현대기아는 4.4%로 7위입니다 대수로는 12만 대 수준이죠 전체 시장을 보면 올해는 꽤 많이 급격하게 성장할 거예요 30%면 진짜 빨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30%면 빨리 증가한 거죠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이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소비자의 선호대에 가지고 사세요라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규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팔지 않으면 벌금 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느니 그냥 강제로 값을 낮춰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말지 그런 시장이어서 그 시장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더 빠르게 다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기차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명분을 가장 크게 만들어준 건 기후변화고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인류의 당위성 당위성이 규제를 강화시킨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니까 제조사는 못 맞추면 벌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손해가 나더라도 맞추고 벌금 안 내겠다 왜?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에 점점 다가갈 수 있잖아요 더 빨리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만큼 또 경쟁 구도가 되게 타이트할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경쟁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를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이 전동화로 속도를 높이는 건 이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빨리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공장 짓고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을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전환 배치하고 기존에 있던 공장을 다시 라인 깔아가지고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여전히 어디서 나오냐면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바꾸자니 수익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니 규제가 우리를 목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 속도를 맞추는데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심해서 속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가 대략 글로벌에서 약 4.4% 1분기에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빨리 더해서 한 8에서 9% 10%까지는 최대한 빨리 높여주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로 처음부터 시작한 테슬라라든지 BID라든지 이런 데가 좀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는 전환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시작부터 그냥 전기차잖아요 거기는 그냥 증설이나 증가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환을 시키고 전환된 상황에서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ID, 테슬라 이런 게 1, 2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하면 또 독일 3사 누구나 좀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독일 3사는 전환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독일은 지금 폭스바겐이 빨리 전환을 하고 있고 벤츠하고 BMW까지 다 합치면 독일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13.8%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점유한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상위 톱10에서 34%를 차지하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독일이 빨리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희 현대기아가 늦는 거예요? 늦었다기보다 독일은 회사가 세 군데가 연합을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현대기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대기아라는 하나의 기업이 홀로서 4.4% 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잘한 거네 라고 또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폭스바겐 또 다음 7위 정도 달성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혹시 또 세계 1위는 도요타잖아요 도요타는 좀 어떤가요? 도요타는 지금 순위로 따지면 1분기 기준으로 27위예요 되게 낮네요 되게 낮죠 작년에 천만대를 넘게 파는 회사가 실제로 전기차는 2만 5천대밖에 안 돼요 대단히 낮습니다 왜 그런 거지? 그런데 도요타는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익은 내연기관에서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성숙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고 사실 도요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나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나 놓고 오면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려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이브리드에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면 도요타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라는 게 지금은 각 나라별로 성장을 하지만 그게 국가별로 성장률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볼 때는 전 세계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생각보다 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를 빼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유엔의 192개국 나라를 보면 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 그쪽의 중심 아니면 아직은 내연기관 시장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그런데 도요타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들어갈 때 확실히 들어가자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가 확실이냐 그랬더니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자 여기서 리스크라는 건 배터리 불 나잖아요 불 나는 것도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세이프티가 확보가 되면 그때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전략이 이거예요 한두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서른 가지의 자동차 아 종류를요? 그렇죠 제품수를 늘리는 거죠 동시에 50가지의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자는 게 도요타 전략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도요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그게 다 로드맵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아 그래서 또 보면 전고차 배터리 같은 거 4년 후 5년 후에 상용화한다고 지금 막 나오자는 뉴스가 네 뉴스 나오잖아요 전고차 배터리는 그거예요 전해질 고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전고차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런데 비싸요 비싸요 지금 일반 리튬이옴 배터리보다 7배 비쌉니다 그럼 차값도 한 5배 6배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절반으로 차지하니까 그럼 전고차 배터리는 결국은 프리미엄 하이엔드 차 중에 먼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게 일반 보급형까지 쓰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도요타는 전고차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나 그것이 값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다 감안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에 전고차가 최소 3년에서 5년 후에 가격 떨어지고 쓸만하다고 하면 내연기관에서 도요타가 그때 전기차로 30종에서 50종 확 내면서 시기가 올지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면 라면만 팔 거냐 그 다음에 김밥 종류도 하나만 팔 거냐 아니면 야채김밥 참치김밥 다양하게 팔 거냐 근데 결국은 김밥이라는 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전기로 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터리 들어가니까 용량이 작을 뿐이죠 플러그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 전기 배터리 시장으로 언제 확산할 거냐를 조율질을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GM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폭스바겐도 한다 그러고 중국도 밀고 나오니까 작년에 자 그러면 우리도 할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동화 전략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봤더니 아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확산시키겠구나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고 전고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 리튬이온보다는 지금 안정돼 있는 니켈 메탈 쪽으로 조금 더 용량을 키운다든가 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전고체가 나오면 훅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2차전지 쪽도 일본이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에서 보면 되게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한가 했더니 또 그런 게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 도요타가 아니라 테슬라에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파나소닉하고 테슬라하고 약간의 혈맹관계가 조금씩 흔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요타가 파나소닉한테 배터리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중국 CATL 링덕스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맹은 없네 라고 해서 파나소닉이 그러면 테슬라 외에 도요타도 공급해 줄까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 중이고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파나소닉 외에 우리가 다른 데를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급선 다변화와 조달선 그런 걸 다변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만약에 파나소닉이 어느 순간에 우리 더 이상 테슬라랑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테슬라 어려워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뭐 엘지나 이런 쪽에다가 다른 데가 배터리 좀 줄 수 있나 이렇게 한번 타진도 해보고 그렇게 되겠죠 막 합종 연행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전기차로만 봤을 때는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전기차의 수준이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적용된 배터리의 수준과 이 배터리가 들어간 완성차의 수준 이걸 자꾸 혼동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대자동차의 완성된 전기차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 제품 자체의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리튬 인산초 배터리를 썼다 이게 완성차 제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 중국 거 썼어? 그러면 완성차의 제품력까지 떨어지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탈피하려고 제조사가 노력을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현대기아차도 앞으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LG앤누솔루션이나 이런 배터리를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공급선을 다 변화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LG하고도 손잡아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SK하고도 손잡고 미국에 공장 짓고 필요하면 삼성어도 손잡고 공장 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장 지으면 그게 모든 포커스를 SK나 LG나 삼성 쪽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5대 5거든요 합작사가 누구 거냐 5대 5면 그럼 현대가 1만 더 먹을까? 그럼 0.1만 더 먹을까? 그럼 현대 겁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회사는 왜 그렇게 하냐 배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몇 군데 의존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가 나 니네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막대하게 투자했던 손실이 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작 공장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이런 쪽이 막 엄청 갑이고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사다 쓰는 사람이 갑이에요 아직은 아직은 근데 이제 막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배터리 중심의 완성차 제조 방식이 생겨난다든가 그러면 또는 배터리의 수합 방식이 일상화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갑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럼 현대 기아차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밝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룹 사람들하고 여기 오늘 오기도 전에도 이제 현대자동차 임원들하고 점심 먹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따라가느라고 그럴 정도로 빨리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종류수 종류수도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한두 개씩 꾸준히 늘어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지금 저 각 나라의 다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적절한 제품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충분히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면서 칩 공급도 원활하게 한다고 그런 것도 이제 공급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보통 한 1400개 정도 쓰니까 반도차를 그중에 이제 보통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은 대부분 누가 보호하냐면 사용자가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된 공간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잖아요 그러다니까 내진성이라고 하죠 내진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쓰는 건 계속 주행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내진성이 중요해요 그렇구나 내진 설계 이런 거 내진 설계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진해가지고 반도체 회사가 파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큰 돈이 안 돼요 포셔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반도체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든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 가지를 좀 펼쳐놓고 필요하면 여기서도 좀 받고 덕분에 삼성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구도입니다 앞으로 또 전기차가 또 성능이 올라가면 그만큼 칩성능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사용량도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럼 부가가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서로 인인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부가가치가 안 커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자동차는 돈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걸 보니까 이제 돈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또 그 전장 쪽에서는 LG전자도 협력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 이제 전자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모빌리티 미래 권력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전자기업들이 과연 자동차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런데 대표적으로 소니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니가 만들었어요 소니가 이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소니가 만들었다기보다 소니가 혼다고 손을 잡고 혼다는 잘 만드는 기업이고 소니는 잘 놀게 만들 줄 아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필라라고 하는 차를 내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드웨어는 혼다가 만들었으니까 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 실내의 엠포테인먼트 기능을 소니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니가 닌텐도 만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을 게임기처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전자기업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하잖아요 전기모터 LG화기 배터리 하죠 LG에너지 소니가 배터리 하죠 그다음에 뭐 액정하죠 다 해요 그러니까 차체만 있으면 하겠네 물론 당장은 안 하죠 왜냐하면 섣불리 들어갔다가 야 이게 아무리 LG 브랜드를 달아도 자동차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믿고 안 사던데 그런 순간에 어마어마한 투자비를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타이밍 재고 막 이런 게 벌써부터 느껴지는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캐나다의 기업이었나요 마그나 마그나에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그랬는데 LG전자가 또 보니까 내연기관만큼의 기술력은 필요가 없는 건가 봐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엔진이나 이런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이 사실은 다른 업종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결정적으로 장벽을 쳐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재미나는 게 물류기업이에요 물류기업 물류기업은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한테 돈 주고 차를 사가지고 운송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물류기업에 있지 않고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이거 5천만 원 그럼 그냥 사야 돼요 그런데 물류기업은 차를 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내가 직접 만들어 써도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운행에 가장 최적화된 전기차를 내가 직접 만들어 쓰면 돼요 그럼 난 안 사와도 돼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뭐 100만 200만 뛰는 거죠 배터리만 교체해서 왜?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 기능 다 빼버리고 이동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싱가폴에 가면 싱가폴에 DHL이 있는데 DHL 전석에 다 있잖아요 싱가포르 DHL도 우리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를 택배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최근에 DHL이 거기다 뭐 했냐면 펑크 없는 타이어를 달았어요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드월이라고 하는 스포크가 옆에 힘을 잡아주는 그런데 이게 약간 진동이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DHL의 생각은 뭐냐면 그 운전자는 그냥 내가 고용한 거잖아 내가 월급 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의 승차감과 저 사람의 귀에 안정된 간미로운 음악처럼 차를 들려줘야 돼? 그런데 이거 다 빼고 나면 펑크 한 번 나가지고 3시간 4시간 차 고치고 물건 배달을 못해주고 이게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달고 펑크 없이 이동의 시간의 정확성 이거를 높인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동되는 화물은 감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류 쪽에서 먼저 기업들이 치고 들어온 그게 대표적으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왜 이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현대 기아차 이런 분들이 일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게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뭐 이게 가불관계도 바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맞아요 와 그런 거군요 내가 지금까지 제조사가 만들어 팔아가지고 사주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너 필요 없어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경쟁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객이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내가 판매하던 물량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장을 문 닫아야 돼? 공장 근로자를 해고하고 없애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수단을 가지고 나도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뭘로? 물류시장에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다 택배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너 공격 들어왔어? 나도 들어왔 거야 그래서 지금 GM이 브라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물류회사를 만든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산업관의 이제 그 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교수님은 그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시나요? 투자는 잘 언급 안 합니다 얽매일까 봐 대신 현대 기아차의 미래는 밝다 이 정도 그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